윤고은의 EBS 북카페 북카페의 초대해석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오로지 관계로만 이루어져 있다. 물리학의 시인이라 불리는 카를로 로벨리가 들려주는 아름답고 기묘한 양자물리학 이야기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이 책을 감수하신 과학철학 박사 이중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이중원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물리학을 전공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과학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한국과학철학회 회장, 한국철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에서 후학 양성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북카페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중원 교수님 반갑습니다. 북카페 시청하시는 청취자분들, 카페인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와, 우리 많은 카페인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냐면 질문을 제가 살짝 드렸거든요. 양자역학을 본인의 자유에 따라서 설명해 보시다. 양자역학이 무엇이다. 이것에 대한 답을 던지시고 또 서로 질문하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가는 과학 분야에 대한 것도 또 답을 주셨어요. 우리 교수님의 주요 연구 분야가 과학철학과 기술철학이라고 하는데요. 과학과 철학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과학철학, 기술철학. 어떤 관계인지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네, 과학과 철학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 기원전 5, 6세기경이죠. 자연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연 철학자들은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또 자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현상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탐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수학으로 탐구를 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주제가 현대과학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역사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을 근현대과학의 기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죠. 또 과학은 요즘 보시면 알지만 전부 수학의 언어로 기술되어 있어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16, 17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자연은 수학의 언어로 기술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후로 수학을 통해서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고 법칙을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까지도 과학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 수학으로는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너무 추상적인 기호인데다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수학의 기호에 그렇다면 어떤 중요한 의미, 이 세계가 어떻게 존재한다는 그 의미를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그 연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실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예전서부터 이 우주와 세계, 인간, 사회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해 줬죠. 특히 세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원자론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예전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얘기죠. 사물은 잘게 쪼개지잖아요. 계속 쪼개지다 보면 영원히 쪼개지게 되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물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어느 일정 수준, 어떤 단계에 가서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현재 사물을 구성한다고 얘기해야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물들이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 걸 만져보기도 하고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자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작은 알갱이가 이 우주에 존재한다. 그런 생각들이 일종의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이런 관점을 사실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 세계관, 세계상을 가지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구체적인 과학활동으로서 이론을 만들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상, 세계관은 철학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아주 밀접한, 거의 하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이 책을 또 들고 오셨는데요. 감수를 하셨고요. 카를로 로벨리의 책을 쭉 따라 읽는 한국 독자분들도 꽤 많잖아요. 많이 있는데 아마 카를로 로벨리의 책을 쭉 따라 읽으셨다면 이중원 교수님 성함도 많이 그래도 함께 보셨을 거란 얘기입니다. 감수를 계속 하셨고 또 이 카를로 로벨리의 다른 책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이 책은 또 직접 번역까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카를로 로벨리에 대한 얘기도 저희가 이중원 교수님 통해서 좀 오늘 들었으면 합니다. 일단 카를로 로벨리 어떤 인물인가요? 교수님과는 어떤 인연이? 이 정도의 질긴 질긴 인연이? 글쎄요. 아마 전생에 어떤 인연이 맺어있다가 이생에서 이렇게 또 맺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제가 카를로 로벨리를 만나보거나 대화, 토론을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카를로 로벨리가 우주 초기의 어떤 모습을 과학이 설명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양자 중력 이론을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를 하면서 양자 이론이 이 세계를 어떤 모습으로 그려내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저 역시 오랜 기간 동안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공감대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카를로 로벨리가 책을 쓴 후에 그 내용을 제가 좀 적극적으로 감수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죠. 아마 그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인연이라면 인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4권이잖아요. 지금 함께 감수하신 책이 카를로 로벨리의 책이 4권인데 매일도 한 번 오가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좀 놀랍기도 합니다. 사실은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카를로 로벨리가 한국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판사를 통해서 만나는 자리를 약속을 서로 했었는데 아마 카를로 로벨리가 국내 업무 단체로부터 아마 어떤 계약 조건 하에서 한국에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아마 그 조건을 어길 수가 없어서 제가 만나는 기회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쉽습니다. 계약 조건 때문이라니 아쉽습니다. 오늘 북카페에서는 또 카를로 로벨리의 책과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양자역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카페인 분들께 미리 질문을 드렸잖아요. 카페인 분들의 사연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 번 그 생각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중원 교수님이 이렇게 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재미나니까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2504님이 전 양자역학은 전자레인지요 하셨어요. 양자역학이 전자레인지요. 저에겐 편안함이 양자역학이네요. 이렇게 지금 편안함이라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자레인지다. 아주 놀랐습니다. 전 가장 놀랐는데요. 이 카페인들이 가지시는 상상력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답변을 하기 어려울 만큼의 상당히 아주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우선 특히 양자역학을 편안함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저하고 정반대인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양자역학이 항상 불편했거든요. 항상 불편하다고요? 왜냐하면 저에게 편안한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이 세계죠. 제가 바라보고 있고 바라봐서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계는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을 바로바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곳이 저한테는 참 편안함이었는데 양자세계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 또 우리의 지식 이걸 바탕으로 양자세계를 바라보려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어긋나는 좀 이렇게 불편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따가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입자 어떤 물질이 입자이냐 파동이냐 이런 얘기들을 양자이론에서 많이 합니다. 사실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죠. 우리가 사는 일반 일상의 경험 세계에서는 입자와 파동이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정말 그러할까? 그렇다면 그건 어떤 상태일까? 참 궁금해집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양자이론을 창시했던 21세기 초반에 뛰어난 물리학자들도 풀지 못했던 문제죠. 지금 벌써 100년이 지나갔는데도 여전히 논쟁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리처드 파이만이 한 말도 교수님이 뒤에 글에 쓰셨는데 다 잘 뭐라고... 저희도 북카페에서 양자역학에 접근을 몇 차례 했거든요. 그 순간에 너무 감화를 받은 듯이 안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서 우리 수뇌부 제작진끼리도 얘기하다가도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잖아? 아닌가? 이러면서 알지 못하지만 교수님이 쓰신 대로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하게 이미 활용이 되고 있는 세계인 거잖아요. 너무 이상한 세계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동안은 양자역학, 양자이론은 우리의 기술 발전에 중요한 몫을 하고 있고 또 이미 그런 유용성은 검증이 다 끝난 이론인데 그런데 그 양자이론이 우리의 일상세계가 아닌 양자세계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 양자이론이 보여주는 양자세계의 모습이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과학자들이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네. 그리고 철학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떠넘긴 주제가 됐는데 21세기 와서 다시 물리학자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우주가 초기에 빅뱅을 했고 그리고 확장이 돼서 팽창을 하고 있잖아요. 그 초기 우주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양자이론이 필요하다. 그런데 양자이론이 그래서 초기 우주 모습을 그려내려면 제대로 그려내려면 우리가 요즘 그동안 고민해왔던 정말 양자이론이 양자세계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대한 질문을 관심을 다시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로벨리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로벨리는 그런 초기 우주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양자이론이 존재세계에 대해서 그려내는 것을 어떻게든 파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리학자들이 다시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카페인분들 지금 너무 쫑긋하고 계시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교수님이 가지고 오신 첫 번째 추천곡을 듣고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떤 곡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양자이론에도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AI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분들께 제가 살짝 질문 드렸을 때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궁금한 세계가 인공지능, AI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도 이따 들려주세요. 네. 어쨌든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공존해야 하는 사회가 미래사회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챗GPT한테 곡을 추천해봐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요? 그랬더니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고 추천을 몇 곡을 해줬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리아르트 슈트라우스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그런 클래식 곡입니다. 네. 어떤 설명을 챗GPT가 붙였냐면 이 곡은 인간 존재와 기술 발전의 철학적 의미를 탐구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붙였습니다. 똑똑하죠? 똑똑하고 음악의 조회가 깊은 것 같아요. 네. 청취자들께서도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챗GPT의 추천곡을 듣는 것은 저희 북카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곡 카라얀지휘 베를린 피라모니 연주로 들려드릴 거고요. 그 전에 우리 지금 어깨쯤인 것 같습니다. 2부 어깨쯤. 여기서 우리 또 짚고 가야 하는 코너 속 코너가 있습니다.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네. 교수님이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반려동물로 이것 키우는 집사들도 많은데요. 2천만 년 전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 이것은 수면 시간이 워낙 길어서 거의 하루 종일 잠을 잔다고 하는데요.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양자 중첩을 설명하기 위해 깨어있으면서 동시에 잠들어있는 이것을 상상하죠. 호랑이도 이것과라고 하고 만화 영화 톰과 제리도 생각이 납니다. 슈레딩거가 깨어있으면서 동시에 잠들어있다고 상상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 이게 오늘의 어깨 퀴즈입니다. 카페인분들 감이 오셨나요? 힌트가 꽤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답 아시면 저희 정답도 좋고 창의적인 오답도 환영합니다. 이중원 교수님께 또 묻고 싶은 것 인사 함께 하셔서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 무료로 열려있고요. 휴대전화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50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이중원 교수님의 북카페 에디션 카를로 로벨리의 나 없이 존재하지 않은 세상 선물로 드릴게요. 그러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북카페의 최초로 챗GPT의 추천곡을 저희 들었습니다. 오늘 이중원 교수님이 준비하신 곡이었고요. 샘앤파커스에서 펴낸 카를로 로벨리의 책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은 세상을 감수하신 이중원 교수님과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어깨 퀴즈도 드렸습니다. 퀴즈 정답이 막 오고 있는데 좀 힌트가 될 만한 우리 사연이 와서 살짝 소개할게요. 0849님이 나를 말하는 거냥 하셨어요. 이거 조금 힌트가 될 수도 있겠죠. 나를 말하는 거냥 이거. 뭐가 힌트예요? 하시고 놀라시는 거 아니죠? 이 정도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찍으세요. 7717님 와 이중원 교수님 지금 밥 먹다가 숟가락 들고 너무 재밌게 청취 중입니다. 덕분에 된장국이 다 식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청취하는 사이에 숟가락을 들고 있었는데 된장국은 다 식었다고 하십니다. 이게 다 정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쵸?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까르로 로벨리의 책. 이 책은 그의 다른 책에 비해서 또 어떤 부분이 좀 다른지 살짝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네. 로벨리가 이 책을 쓰면서 100년 동안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양자이론의 수수께끼. 아까 양자세계를 내 모습은 어떤 것인가. 이거를 이제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도전은 그 사이에 양자이론 창시자들도 조금 했었고 또 그 100년 동안의 여러 학자들이 철학자 물리학자들이 많이 도전을 했었습니다. 로벨리의 이 새로운 도전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책에서 로벨리는 이 세계가 어떤 고정된 속성을 지닌 어떤 자립적 실체 이런 것들의 집합체가 아니고 상호작용과 상호관계에 바탕한 관계들의 네트워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자이론이 어떻게 상호작용과 상호관관계에 바탕해서 이 세계를 네트워크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도는 사실 처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물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의 시도는 아까 입자와 파동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창시자들은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라는 식으로 그 문제를 대충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엄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험 세계, 우리가 관찰을 해서 얻었던 정보들에 따르면 입자는 입자고 파동은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 없는 이 양자 세계의 경우에는 우리가 접근해서 얻었던 이 경험 세계의 언어들, 입자, 파동, 개념들을 그대로 과연 양자 세계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게 적용이 되면 인간이 지금 우리 경험 세계에서 어떤 많은 지식 정보를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다 확장시킬 수가 있겠죠. 인간은 이 우주의 그 무엇도 다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감각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인간이 감각 지각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수많은 이 세계에 관한 지식 정보가 그 인간이 체득한 영역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우주에는, 이 자연에는 엄청난 자연 내의 상호관계와 대화, 주거받음, 상호작용, 신호전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인간의 감각 지각으로 캐치할 수 있는 건 극소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감각 지각에서 획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게 이런 것이야라고 개념화하고 언어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물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와 세계에 대한 지식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출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획득한 감각 지각 능력이 출발점입니다. 물론 기계가 있겠죠. 관측 장치들이 있을 텐데 이거 역시 인간과 소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작이 돼야만 인간이 그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각 지각 능력의 확장이라고 봐야지 인간이 처음부터 이 우주의 신호를 캐치할 수 없는 우주의 신호를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아닌 거죠. 네.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원래 인간은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작은데 자꾸 잊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래 정말 이 수많은 네트워크가 정말 작은 존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책을 펼쳐보면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은 세상을 펼쳐보면 굉장히 소설적인 영화적인 한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23 청년이 이제 이렇게 막 등장해서 우리를 어딘가 바위가로 데려갑니다. 이 사람이 또 중요한 사람인 거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인데요. 하이젠베르크가 그 당시 23살 나이에 중요한 어떤 닐스 보아로부터 중요한 숙제를 받아갑니다. 닐스 보안은 그 당시 양자이론을 창시한 대부죠. 닐스 보아라는 사람이 양자 세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을 만들어서 제시했습니다. 수소원자 모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운데 무거운 핵이 있고 전자가 우리 태양계의 행성 궤도처럼 궤도를 가지고서 그 궤도상에서만 돌고 있다. 그런데 닐스 보안가 보니까 이 궤도에서 운동하는 전자는 궤도에서 궤도로만 운동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중간을 지나지 않고 한 궤도에서 한 궤도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여기서 저기로 갈 때는 그 중간을 지나서만 가야 되는데 전자의 운동은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그 관점을 양자 세계에 적용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양자 세계가 나오는 겁니다. 닐스 보아도 고민을 했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지식으로 이해가 가능하지 않지 이해가 안 될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젊은 물리학자들에게 숙제를 내준 겁니다. 하이젠 베르크도 그 숙제를 받아서 헬골란트 섬으로 가서 고민 고민하다가 이 문제는 도저히 풀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양자 세계의 존재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양자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너무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하이젠 베르크는 안 되겠다. 양자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한 결과들 관측한 결과들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양자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겠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략을 택합니다. 전체를 어차피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가능한 수준 관측한 것만 그렇죠. 마치 비유를 하면 맹인이 코끼리를 이렇게 하나씩 다리를 만져가면서 이게 이것이 무엇이야 이것이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격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또 얻어진 성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비록 우리가 제한적인 관찰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관찰되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알려고 하지만 적어도 그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현상 너머에 숨겨진 신비한 것들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있는 그대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일부를 엿볼 수는 있겠죠. 일부를 엿볼 수 있었다. 하이젠 베르크의 관찰 얘기를 살짝 해봤고요. 이어서 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르빈 슈레딩거. 아까 퀴즈 내시면서 살짝 힌트로도 등장시키신 분인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가요? 하이젠 베르크하고 좀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데 하이젠 베르크가 그렇게 관찰 결과를 가지고 관찰 너머의 세계가 어떤지를 살짝 들여다봤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고서 만들어낸 원리가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아마 카페 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물체가 위치라는 어떤 성질 또 속도라는 성질을 보통 우리 일상세계에서는 같이 함께 갔는데 양자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상세계에서 물체의 운동을 야구공이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양자세계에서 전자의 운동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입자를 기본으로 해서 세계를 바라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슈레딩거는 양자세계가 굉장히 특이하니까 이걸 입자라는 형태로 보지 말고 파동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자 해서 이제는 파동 개념을 기반으로 새로운 양자역학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파동을 양자세계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마치 파동처럼 무언가가 일어나고 존재하는 이런 세계로 본 것이죠. 그래서 슈레딩거는 이런 파동적 관점에서 양자세계를 그려냈고 이제 하이전벨크는 입자 관점에서 양자세계를 그려냈는데 둘 다 다 사실은 양자이론으로서는 다 성공적인 이론이고 같은 이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입자 관점에서 양자세계를 그려낸 이론과 파동 관점에서 양자세계를 그려낸 이론이 결국 동일한 양자이론이라면 그러면 양자세계의 찬 모습이 뭐냐 입자인 거냐 파동인 거냐 아니면 입자이면서 파동인 거냐 이게 이제 양자세계의 존재 모습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이 논란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고통받기 시작한 거죠. 고통받고 철학자들도 이제 고민하고 그게 100년 이상 지났음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죠. 진짜 그러네요. 이게 분명히 엄청난 발견을 한 건데 이게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기 때문에 덮어두고 아까 처음에 얘기하시기에는 철학자들에게 떠넘겼다. 그런데 이제 철학자들이 또 받아서 고민을 하다가 또 거기서 이제 멈춰져 있었던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물리학을 통해서 다시 또 이 질문이 좀 등장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양자역학이 요즘에 많이 들린다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된 질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수정님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듣다 보니 학생 때 배웠던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양자역학의 역사 듣는 게 매우 흥미롭네요. 하셨어요. 지금 흥미를 품고 계십니다. 진수정님.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흥미로운 세계로 지금 느껴지는데 지금 5204님은 포스텍 업무로 이제 가는 길에 주차하고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늘 유익한 지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답은 이것 하시면서 정답도 주셨고요. 저희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답, 퀴즈 정답은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카페인 분들께 두 번째 추천곡을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곡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두 번째 곡은 유심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라는 곡입니다. 이 노랫말이 인간의 본질은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나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까르르 로벨리가 보는 세계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서 골라보았습니다. 네. 이 곡 듣고 올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이중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유심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듣고 왔는데요. 김광섭 시인의 저녁의 시 떠오르기도 하시죠. 이걸 또 노래 가사로 했고 또 우리 김환기 작가의 작품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 말인 거잖아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골라오셨습니다. 이 책 지금 카르르 로벨리의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쭉 따라가고 있는데 이 책을 읽으려는 혹은 읽은 사람들에게 이런 포인트는 꼭 좀 알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해 주실 분이 있다면 네. 카르르 로벨리가 관계 개념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요. 네. 아주 일상적인 얘기 같지만 양자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관계 개념은 그것보다 훨씬 심오합니다. 아까 입자인가 파동인가 이 얘기는 우리 경험 세계의 언어고 이거를 그대로 양자 세계에 그 모습 그대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 관찰입니다. 어떤 세계를 우리가 관찰한 결과는 입자이거나 파동이거나 합니다. 그렇지만 관찰하기 전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얻은 지식은 관찰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관찰이라는 것도 대상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양자이론을 읽다 보면 항상 인간의 의식, 인간의 관찰을 중요시하는데 로벨리는 이 관찰을 인간과 어떤 세계와의 관계만 국한하지 않고 인간이 없더라도 사물들 간에 항상 관계 맺음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던 입자들이 둘이서 어느 상황 속에서 만나가지고 결합을 해서 새로운 것으로 뭔가 전환을 하면 일종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을 과학에서는 사건 또는 현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입자들이 물질들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도 관계 맺음이라는 거고 이 관계는 결국 하나의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게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아까 그 입자의 경우는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빛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물과 만나면 입자로서 행동을 하고요. 또 어떤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물과 만나면 파동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빛은 처음부터 입자냐 파동이냐는 그런 본질을 처음부터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케바케라고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상황일 때에 따라서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관찰, 인간의 의식에 의한 관찰을 양자이론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까르르 로벨리의 입장은 그거를 인간이 없는 물리세계 전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라는 개념이 전 세계의 우주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관계는 항상 유동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도 어떤 존재자들도 처음부터 어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관계 속에서 자기가 어떤 성질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물질세계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기 대성불교의 하나인 나가루주나의 공사상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까르르 로벨리의 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동양의 불교 사상까지 얘기할 만큼 물리학의 이야기와 철학의 대화가 상당히 깊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체감하실 수 있고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물리학자지만 철학자라고도 볼 수 있는 까르르 로벨리의 이 책 그리고 그런 면에서 물리학과 철학의 심도 있는 대화를 다루고 있다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와 너무 매력적인 책이라는 생각을 많은 카페인분들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인분들이 정말 하승석님도 요즘 관심 있는 게 과학계에서 AI의 위험성과 다차원세계다라고 일부의 내용을 주셨었고 송태종님도 AI 쪽이요. 영화나 소설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과연 AI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발전해 갈까요? 이런 질문을 일부에서부터 미리 띄워주셨거든요. 보니까 이중원 교수님이 엮으셔서 기획하셔가지고 또 여기 인공지능의 윤리학이라는 책도 2019년에 내셨더라고요. 이 책도 보니까 2019년은 좀 아직 한참 전인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지금도 아직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해야 되는 지금의 문제가 가득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제를 이제 인공지능으로 좀 바꿔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어떤 발전 역사는 20세기 중반부터 이루어지는 기술의 발전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생략을 하고 알파고 등장 이후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가까이 와 있는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알파고가 2016년에 등장했을 때 우리는 많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인간보다 더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바둑을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죠. 그때 많은 사람들의 충격이 아무리 AI가 발전해도 인간을 넘어설 수는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지능 면에서는 인간을 뛰어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후로 알파고는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회사마다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딥러닝을 바탕으로 한 AI가 등장을 했는데 병원에서 의사로도 활동을 하고요. 법조계의 판사나 변호사로도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여러 분야의 전문직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정보를 분석하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이 오면 그런 어떤 특수한 전문적인 미션을 수행하던 AI가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AI가 우리 일반인들에게 다가옵니다. 챗GPT의 등장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 챗GPT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하나의 빅데이터가 되고 이 빅데이터가 챗GPT한테는 학습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챗GPT AI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은 특수한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만 자기가 습득을 했는데 이제는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일반 지능의 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이제 아주 자연적인 일반 지능이 되겠지만 그동안은 알파고 같은 AI에 의해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챗GPT 등장 이후로는 그런 일반 지능을 갖춘 AI가 등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인공일반 지능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많은 AI 전문가들이 일반 인공지능을 강인공지능 또는 초인공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존의 AI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에게 더 가까워지는 AI가 되는 거죠. 예전에 많은 학자들이 특이점이란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의 등장을 얘기한 건데요. 한 20, 30년 뒤쯤으로 보통도 진단을 했는데 이번에 챗GPT의 등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반 인공지능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하에서 중요한 것은 이 AI가 인간 삶에 굉장히 유용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통제할 수 있을까? 그렇죠. 하는 문제에 의문이 생기게 되고요. 맞아요. 궁금해하는 지점. 그래서 그 통제가 가능하면 어떤 위험이 있다라도 인간이 통제할 수 있으면 그건 위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실존적 위험으로 다가오겠죠. 사실 2023년에 챗GPT가 등장한 이후로 딥러닝을 개발했던 제프리 힌턴 교수가 신문에 기고문을 냈습니다. AI는 인간에게 실존적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일종의 경고성 기고문을 냈고요. 2023년에 그 외에도 구글에서 람다를 개발했고 훈련을 시켰던 어떤 개발자가 이 람다라는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신문에 또 기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구글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보다도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그 옆에서 다양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보면 인공지능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인간의 능력을 지능을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실감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이런 위험에 대한 경고들을 하기 시작한 게 2023년이 본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인공일반지능의 세계가 이제 시작됐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챗 GPT의 등장에 너무 깜짝 놀란 것도 와 이게 얼마 전이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일상이 많이 들어왔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정말 초인공지능 일반 인공일반지능이 등장한 시작점에 있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쓰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죠. 중요합니다. 우선은 아무리 훌륭한 기술도 인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도록 우리가 조율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류의 미래 생존에도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어떤 조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사실 윤리입니다. 윤리. 지금까지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면 인공지능 개발자, 연구자, 사용자, 서비스 제공자 이런 사람들의 윤리 그걸 다루는 사람의 윤리를 주로 그동안 논의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자, 무엇을 하지 말자 이런 윤리 규범들을 만들어서 각 연구소의 중요한 어떤 강령으로 지켜야 될 규칙으로서 정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런 윤리 규범만으로는 지금 일반 인공지능으로 발전하고 있는 AI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통제, 인간, 우리가 인간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인간 행동에 대한 규제인 거지 엄격히 얘기하면 AI에 대한 규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AI가 이제 일반 인공지능으로 점점 발전을 하고 또 지금도 이미 오래전부터 자율적인 어떤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갖춘 AI를 가지고 자율주행차라든가 자율형 군사로봇이라든가 또는 자율형 돌봄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 미래사회에 구상하고 있는데 이때 이런 AI 또는 AI 로봇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반드시 대두될 겁니다.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주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사람을 치었다고 했을 때 사고의 책임,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구냐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인간에게만 윤리를 적용하고 인간에게만 책임을 부여하게 되면 AI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론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사실은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우리가 다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이 무언가를 잘못해서 생긴 결과야 그러면 인간에게 책임을 부여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고 AI가 어떤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나온 사고라 그러면 그건 AI에게 책임을 물어야 될 성질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지금 수천 년간 살아오면서 책임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한정해 놨습니다. AI에게 무슨 기계한테 무슨 책임이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AI 윤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될 상황이고요. 그걸 위해서라도 AI를 단순한 기계나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고 비인간 인격체라는 새로운 어떤 존재적 지위를 우리가 부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AI에게 감정이 없어, 의식이 없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걔는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인격체라고 할 수 있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논란을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미래의 AI가 사회적인 행위를 하게 될 텐데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려면 도구나 기계로서의 AI가 아니라 인간과는 동일할 수 없지만 인간의 준하는 어떤 비인간 인격체로서의 주의를 갖도록 하고 거기에 적합한 책임을 부여하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반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면 더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이중원 교수님 모시고 나눈 얘기들이 꼭 우리가 2024년 새해 맞이해서 지금 우리가 놓인 위치를 다시 한 번 중요하게 헤아리는 그런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가지고요. 저희 일단은 정답자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슈레딩거가 양자의 기묘함, 양자 중첩을 설명하기 위해 깨어있으면서 동시에 잠들어있다고 상상한 바로 그 존재. 정답이죠. 얘기해 주시죠. 고양이입니다. 네, 고양이. 많은 카페인분들이 정답 주셨습니다. 9927님, 도민지님, 7717님 세 분께 샘앤파커스에서 이중원 교수님이 감수하신 책 까를로 로벨리의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 이 책 선물로 드립니다. 북카페 홈페이지에 오셔서 선물 방에서 주소, 연락처 확인하시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보내드려야 합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은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저도 로벨리의 이야기에 크게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을 보면 전쟁 등 너무 많은 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 이 세상을 관계로 치유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곡을 골라봤습니다. 너무나 우리의 마음 같은 그런 곡을 또 골라오셨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북카페 영업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원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너무 재미있었고요. 이 카페인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서로 상호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책은 우리 인생의 안내자인데 이런 책을 서로 공유하고 감상하고 토론하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북카페 영업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인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